태형건설의 워크아웃,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이 장기화하면서 전주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공사업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지연이나 환경시설 운영 중단 등 파행 우려가 큽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전주도심에 자리한 육군 전주대대. 전주시는 전주대대와 이 일대 44만여 제곱미터 터를 북부권 도시개발사업지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군부대 이전을 본격화할 계획이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이 사업의 대표 민간 개발자인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사업비 투입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천마지구 개발의 첫 사업인 전주대대 이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물과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전주종합 리사이클링타운의 운영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태형건설이 주간 운영사에서 빠진 뒤 심각한 노사 갈등과 만성적자로 인한 처리장 가동 중단마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3년 전부터 추진해온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사업도 민간업체 변경 과정에서 지역업체 배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크아웃 장기화로 태형건설과 관련된 전주시의 각종 공공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